당진 시의회 제2서해대교특별위원회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위는 제2서해대교는 서해대교 상습 정체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할 수 있어 경제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며 김태흠 충남지사 임기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예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당진에서 경기도 광명을 잇는 민자고속도로에 제2서해대교가 포함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추진 방향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